안녕하세요.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SKBTV 영화당 김준현입니다. 네. 영화당 이번에 아주...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? 특집이니까. 너와 내가... 네. 영화당 이번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죠. 너와 내가 만든 세상 특집을 마련했는데요. 오랜 혐오의 역사를 또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는 Another Point of View, 아포부 전시입니다. 네. 전시회가 모두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고요. 또 각각 고요한 테마가 있죠. 네. 3층부터 시작이 되고요. 3층이 균열의 시작 시작되고요. 2층이 외국의 심연, 여기 1층이 벌력이죠. 혐오의 파편입니다. 네. 지금 말씀해 주신 그 3가지 테마에 따라서 또 저희가 3편의 영화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텐데요.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어떤 작품은 생경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3편 모두 추천해 드릴만한 좋은 영화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영화당 특집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은 랩하는 것 같았죠? 그렇게 해야죠. 라임이 딱 맞잖아.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은 12월 12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특히 영화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